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2월 26일 일요일 오늘은 북서풍이 불구요 그래서 흑성산 서편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럽 형님이 유륙을 하고 계십니다 날개는 탱고 사이즈는 미듬으로 지금 날개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저 형님은 웨이트가 좀 가볍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꿀렁꿀렁 이렇게 가스트가 불때는 좀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자 이륙장에 올라와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오전에는 이제 현지팀에서 이륙장 위로 동동동 떠가지고 동편으로 돌아가서 착륙하는 비행을 했습니다 오전 비행을 봐서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날이었어요 햇빛도 좋고 바람도 북서풍으로 불고 바람도 쎄지 않지만 가스트는 조금 쎄어요 맥시멈이 한 22km에서 25km까지 가스트가 불었구요 근데 이제 바람이 올라올 때 안좋은 예감은 항상 잘 맞는다고 하죠 바람이 굉장히 차고 왔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자 레전디 형님 일으켰습니다 자 일으켰고 토일은 진천에서 이제 비행을 했는데 재미있게 했죠 다들 재미있게 했고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기대감을 만땅 품고 이제 봄 기운을 느끼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왔는데 레전디 형님이 리치를 타면서 머리 위에는 러브 형님이 좀 가볍게 타기 때문에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정품을 막거나 바람이 쎄면은 글라이더가 심하게 출렁출렁 부립니다 자 레전디 형님이 열이 없는지 바로 낮게 동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륙할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나가면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고 기다리자니 좋아진다는 보람이 보장은 없고 이전에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레전디 형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오후 들어서 이륙해서 지금 우리 평택팀이 희생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후 들어서 이제 고도가 안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륙장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바람은 가스트가 불 때는 예보는 항상 욱사풍이 예보가 돼 있지만 이제 가스트는 남쪽에서도 들어오고 북쪽에서도 들어오고 순간순간 이상이라면 그때그때 바뀌죠 자 플라이더 들고 이륙했습니다 발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불 던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을 잡아서 고도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바로 착륙하던가 하강을 보면 사이렌 소리가 불리고 있고요 상승을 올리고 끝나고 열이 좋을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상승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확열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없어요 계속 하강됩니다 열은 있는데 좁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렇게 뜨고 지금 기본 바람이 이게 정풍입니다 저 앞에서 이제 불서풍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저 앞 산을 넘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도가 낮을수록 여기는 이제 동편으로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열을 잡고 잡으려고 버티게 되면은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글라이더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이 있는 날은 앞 산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논과 밭 마을 요런데서 열이 치기 때문에 무글무글 끓어요 그래서 착륙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성산서편은 어 착륙 때문에 아주 힘들어 비행하기까지 초보자들이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동편으로 지금은 동편으로 바로 돌아 나가서 어 뚝방이나 논에 내리면 되는데 이제 남풍이 불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북풍이 불 풍겨야 될 때는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고도로로 울려서 어 한 정상은 훨씬 뛰어넘어서 좀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8강입니다 고도가 많이 까졌어요 지금 돌아가기도 뭐 힘들어요 이제 저 끝까지 가서 어 열이 있으면 자꾸 없으면은 바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는 바람이 쎄는데 의외로 재밌는 비행을 팀원들이 했고요 오늘은 어 날이 이렇게 굉장히 바람도 그렇게 어제처럼 세지 않고 바람방향도 북서풍이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찼어요 어 그래서 이직장에 있는 동안 추워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직장으로 찬 바람이 올라오면은 그날은 비행이 잘 안돼요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야 아 연이 그날은 좋아요 아 아 아 조그만 뒷동산을 넘어서 어 열이 좋을때는 여기서도 태워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사 희생의 기회를 주는데 아 지금은 계속 사이렌스리만 올립니다 상승구간이 너무 좁아요 아 아 아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데 오른쪽이 제가 보였던 밭같은 데가 서풍창류장인데 아 저기 저쪽은 어 내리기가 봉주철에는 아주 내리기가 까다롭습니다 여기 여기 눈도 마찬가지고 이쪽 내리기가 봉에는 까다로워요 열이 팍팍이기 때문에 아 아 아 한눈을 팔거나 방심을 잠깐 하면은 이제 글라이더가 뜯겨 맞거나 접히거나 이렇게 하니까 아 봄철에는 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일단 고도는 열을 잡을 정도 고도는 이제 다 많이 까졌어요 이제 착륙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비행이 이렇게 됐지만 이제 3월달로 들어서는 앞으로 뭐 비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월달부터는 열이 팍팍 켜주니까 항상 다음번 비행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못했다고 다음에도 못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잘했다고 또 다음번에도 잘하는 건 아니고 아 날이 받쳐줄 때 아픔 맞춰줄 때 항상 또 기상에 맞게 비행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도 비행하고 그리고 다음 번은 비행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비행 한번 쫄 했다고 아 나 한번 더 할래 너무 억울해 하고 초벗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엑스시 할 때 장거리가 나오면 그것도 장거리가 나와서 기분이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별을 못 잡고 창력해서 이렇게 싹 억울하거나 기분 나쁘진 않아요 창력했을 땅채는 욕 한번 하고 말죠 뭐 자 지금 이제 내려야 될 때를 골라야 돼요 지금 따뜻하고 논이 있어요 전봇 이상 전봇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봇줄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뚝뚝뚝 거리는데 잘 견제해서 잡아가면서 잘 내리면 됩니다 잘 내리면은 오늘 비행은 잘 한 거예요 항상 이륙하고 착륙이 가장 중요해요 비행은 짧게 비행하거나 길게 비행하고 지금 내리는데 계속 올려주고 퍽해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이러지 올렸다가 상속 올렸다가 요 앞에 눈에 내릴 겁니다 전 밑줄을 가슨이 넘었고요 빌렸고 렌징 자 렌징 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뭐 할 수 있나요 뭐 오늘 여기까지가 아 최선인걸요 자 일요일 비행은 레전지요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다음 주 비행이 더 기대되고 3월달이 더 기대되고 4월달이 더 기대되고 5월달 6월달 여름비행 가을까지 계속 기대를 하면서 비행을 하겠습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예전재 더 기대되고 6월달 10일 총 9 10 11 12 11 11 12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